자라요? 내가 생각해도 자른 거 같소. 이 용무사가 전번에 산사음악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까지 올라왔더니 비가 쏟아져가지고 비만 허벌하게 맞고 갔소. 그래가지고 이번에 오늘도 그 산사음악교를 연기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부처님한테 빌었어요. 제발 오늘만 비 오지게 없지 마시오. 비가 딴 데로 도망가 버렸다. 여러분들 아무쪼록 연말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. 올해까지 건강하셨으니까 용무사 산사음악교를 들었으면 또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가정행복하시고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이번에는 좋은 곡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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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절에 오면은 노래는 니가 하지 말고 그 좋은 대금 소리나 한번 해라 그래갖고 여기 오늘 불자님들에게 이제 백세 시대잖아요. 이제 이따가 간 양반들은 필요 없고 내비두고 여기 계신 양반들은 백세 살지 말고 천년을 누리셔요. 천 년을.